다음 주에 만나요. 눈이 많이 오기로 소문난 강원도 태백시 통리 정말 대단하구만 대단해 대단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이번에 많이 왔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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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성병원. 어디 연화산 넘어가야 됩니까? 1위 가는게 빠르지 않나? 그쵸? 이리 가야지.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이쪽으로 차가 가나? 이야. 물도 많이 왔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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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. 전방은 과속방지턱입니다. 전방은 과속방지턱입니다. 전방은 과속방지턱입니다. 전방은 과속방지턱입니다. 전방은 과속방지턱입니다. 전방은 한입, 상으로 한입이 됩니다. 전방입니다. 전방은 과속 방지턱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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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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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